야! 이거 방탄요리? 아니야! 레인인가? 아 난다 이씨 졸라 재밌네 아 제가 또 옛날 과거 레인보우 식스때 이야기를 하자는 말입니다 제가 또 어느정도 이렇게 좀 해서 레인보우 식스도 아주 그냥 잘나갔어요 여긴? 틀이래 이씨 렛츠고 나 누워서 반대편 보은 중 있나? 어! 파퀴 유리 깨졌다 올라왔다 저놈 파퀴 유리 깨졌어 올라와 저기서 올 것 같아 나무 뛰는 소리 동쪽인데? 털! 고일러 어디 계신? 나 지금 아스나이 층 얘 보일러 확인 메인 뭐야? 메인부터 쥐러면 안될까요? 나 진짜 내려가 앞에 튼 소리 엘베 우측 내가 지나갔다 엘베 안보여 있어 엘베 눌렀어 지금 컷 끝에 컷! 와우 엘베 확인중이야 아이 70반동 개 부드럽네 엘베 누가 MDS를 했어 방 확인해볼게 헉! 졸라 맛있네 앙클 아 얘 혜잔데 무장 레알 혜자야 와우 그러네 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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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반락글라봐 이거 우리 형제네 아아 조공하러왔네 아아 아이 아이 형제님 이렇게 티나게 조공 안해줘도 돼 이거 마스크 이거 봐 이거 형제단이야 형제단 우리 아아 참 티나게 이렇게하면 어떡하니 어? 티나게 하지말라고 너 이러면 안돼 방송에 재미가 떨어져 자! 렛츠고! 레이저? 레이저 챙겼어 아이! 경제단이었어 아하 진짜 위 있는거 같다 나 폭 잘 들어 조심 위 올라왔어 어! 열려있네 있어요? 누가 그새 무기상자 털고 왔냐 나 옆에 내가 한 번 까볼게 먼저 여기다 가방을 하면 뺏길 것 같은데 턱 우리 아! 아! 레드는 안 털었어 뭐지? 그럴 수도 있지 도끼랑이 무기 먹으려고 한다 나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스펀장스 클 주로 봐 철! 우리야? 아니 뭐야 방금 철 난가? 난 안 들리는데 니마티만 들리는 철일수도 있잖아 이거야? 응 문 틀일수도 있어 문 틀일수도 있어 저리겠지 나와 앞에 기억자 에이 화면클 밑에 클 오 열렸죠 찐소리 에이 화면클 에이 화면클 컷 뭐야 오 열렸어 아까 소금 타고 있네 오케 힐링소리 에이 화면클 어딨죠? 맘? 그린라인 시사 리클 점프님까? 아니죠 아니야 그린에 있나봐 M99 너 푸먹었냐고? 문틀같은 소리 하네 하하 But 이건 안 보이 acc defining box 아 브리friends 블랙 인거야? 블랙이네 아 블랙이에요? 에이 잠깐만 보이지는 않는데? 일단 뽁 어 있다 있다 발색이 나는데 레이더도 와 잡았어 하나 나 죽는다 다시 뺏겠어요 나 얘 뭐야 잊어있어? 2층에 레이더 있어 레이더 레이더 자 블랙 반대편 문 들어왔고 아니 유저 둘 유저 둘 왼쪽 폭문 나가요? 어 반대편 뭐야 반대편! 반대편 문 저기야! 저 반대편 문 저기 보고있어 보고있어 폭가 폭 유저 하나 컷? 하나 컷! 아니 하나 아니 하나 라스 나 블랙 반대편에 있어요 이게 뭐하냐? 나 블랙 옆 얘 완전 경호장이야 철 뒤에 조심 뒤에 보고있어 메디 켜기야 맥에 내가 보고있을게 바본가? 이거 뚫려 임마 야! 이거... 방탄요리? 아니야 especie 레인인가? 아 난데 졸라 재밌네 박단규리인줄 알았나봐 너희 너무 재밌따야 후야티비네 쉣 쉣 후야가 무슨 뜻이야 그 얘네 팁이 있어 여기 4인큐였네 얘네 하나 둘 셋 넷 네명맞아 밖에 하나 더 있어? 5명 아니야? 5명이야 5인큐야? 5인큐를 아무도 안죽고 닦았어? 개꿀이네 하나 남았나 아 둘 남았나 그러면? 잠깐만 아니지 레인지 하나 7명 하나 남았어 어디 어디 잘랐지? 메인지 하나 탱어 하나 여기 다섯 그 다음에 여기 다섯 하나 남았네 메인지 하나 이렇게 올킬 세게 잡혔는데? 칠만 안하면 되겠는데 우리가 올킬이 문제가 아닌거 알아요? 우리의 최대 적은 따로 있잖아 우리의 최대 적은 따로 있잖아 레이더에 미쳐가지고 이씨 자 구성이 떨어짐 나 2층이 좀 아 잠깐만 그린 레이더 있는데 아까 그린에 있었잖아 아 유저 끝 네 그린 앞에 유저 하나 죽어있어 나 앞에 잠깐만 그린 앞에 짝방 좀 들어가요 잠깐만요 아 추워 야 올킬이야 이연.. 이연소 아니구나 머릿속에 지우개가 없나? 미쳤네 살리네 싸우다가 뒤졌나고 잠깐 우리 애들이 와가지고 아 아 아까 MDR 시작하고 한 주작 누구였어? 주작 성공한 사람 9999였나? 잘했어 브라더 내가 칭찬 안 할 수가 없다 MDR에 아주 그냥 배에 있는 그냥 숙변이 쏙 내려갔어 잘했어 진짜 잘했어 다른 주작 너드로 감사 글로 이거 그림 우리가 털었어? 아뇨 열려있는거 어차피 내가 어디 갈래? 레드 갈래? 아문데나 내가 불불불불 갈게 이번에도 그게 다 털려있다 근데 님 가방 큰거 본적 있어? 가방 큰거 없던데 망했네 이번판 기껏해야 어택트 우와 와 기껏해야 어택트라도 먹어야 돼 기껏하기가 없어 그린 진공청소기가 다녀갔네 미쳤네 아무것도 없네 씨 아 졸라대 처먹었네 그레즐이 하나만 남기고 갔어 아 우리 찰스 다니엘님 반갑습니다 발로 고맙습니다 아 레이더 아 아 아 아 아니 가방이 없는거 어떡하니 파밍 가능합니까 이제 레이더 조심해 레이더 온다 아 아 이미 이미 레이더 엔딩 봤잖아 이거 그레인이 잡았어요? 어 이거 내꺼였어 레이더 엔딩이 제 맛이라고? 흠 으응 아니야 얘네 급해가지고 다 털었으려나 MP9 챙기죠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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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과 2층에 레이더 있다 스브드? 스브드 재밌죠 근데 팩토리 팩토리에서만 써 스브드는 여기서 쓰면 안관리 철 나네 아 AK74 풀모딩 개꿀 아 좋아요 좋아 아 좋아 그래 이렇게 시작하는거야 와 와 아 에바 치지마 뒤지면 안돼 삼거리 레이더 있어 삼거리야? 아 아 주방 삼거리 탄 아파요 얘 슬립 그냥 뚫어버리네 뭐야 나한테 쐈어 레이더 5 6 7 8 9 10 나이크 5 6 7 8 9 10 10 5 10 10 왜이렇게 안죽어 내가 가서 잡을게 어디있어? 3문 앞에 있지 3문 앞에있어 응 저거 터미네이터야 미쳐가지고 어 전코너 찾으러왔어요 내가 전코넌가 그럼? 개꿀임 부분 아닙니까? 야 좋구나 여깄다 임마! 찰스다니엘님 다시 한 번 팔로우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우리 스타마루님 팔로우 너무 감사합니다. 팔로우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C랙이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왜 가방 하나 없냐 대체? 가방 하나? 그러게 이번 일도 다 가방이 없네. 아요 우리 형제님 어서와요. 여기 슬릭 세팅 있다. 슬릭 세팅? 예스. 걷는 소리. 걷는 소리. 그냥. 원래 앞인 것 같은데? BS인데? 길이야 브로우. 더 온다. 반소리 많다. 로우 8점. 로우 8점. 푸르르! 우와. 뭐 찌 생기는데? 레이더가 미쳐가지고 막 찌 생기. 또, 나 한 거 했어. 이거 막 못 뛰는? 야 이거 또 껴나 보네 거기에. 로우 8 끼는데 알죠. 컷! 저 껴 있다. 걷는 소리 하나 더. 나 로우 8. 찾았다. 나무? 어 하나있다 그 서브하고 손님쪽 블루 블랙홈 이거 내가 잡고 엄마 이거 캡터하쥬 레이더 많이 나왔어 블랙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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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지? 분말있는데? 사라졌네 행월치야님 진짜 행월치 나 아니에요 나 아니야 가방 내놔 이것들아 가방 내놔 이것들아 뭐야 뒤졌네 언제 잡았어 조용한데 다 잡았나? 떼치웠나? 아니 나 가방 없는데 어떡하냐 아니 나 가방 없는데 있겠지 찾아보면 나오겠지 레이더가 하하하 이번판 안죽어 진짜 이건 못 아까 숨겨놓은거 안 먹으러 가야? 아 먹으러 가야죠 흐흫 다 털었네 그새 와가지고 어허? 아니 레이더 불러야겠는데? 오 봉해가지고 그냥 다 털어버리네 너무 빨라 빨리 안 털면 국물도 없지 아 그건 인정 경쟁시대야 권총 있어요 권총? 네 여기 하나 있다 여기 뭐가 이거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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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쯤 얘기하는 겁니까 저 안죽습니다 이제 안죽어요 피에스 안 먹어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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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돌진할까봐 깜짝 놀랐네 제발 다운 다운 짬라 우스 뭐는 소리요? 시야시야 카트민씨 어디와요? 에이더 수면 안 되는데? 에이 케빈! 웰컴! 타고? 제발 어택촌 뱉아라도 아아.. 가방이 필요한데 나도? 비판이네 이거 아니 에이비에스만 이렇게 나오면 뭐하냐고 먹을 수가 없는데 나 줘 나 필요해 일단 여기도 늘음 나 합니다 나 아니에요 에이비에스 몇개 남아? 한개 지하로 내려와요 필요하면 어흥 2층에 레이더? 노우 노우 2층 어디에? 몰라 킥자라인 같던데 도둑 탁 도둑 빛 도둑 아 얜 저 어딨냐? 도둑 세단 어이 실화야? 실화야? 얘 뭐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허허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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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허허허허 아하아아 예야! 마이 컴패리터 했산빈돼 오홏하하하하 써퍼뜰 아아 비쌍해 어 뭐야 레이더? 어디야 이거? 2층인가? 별두인가? M6이 대가리 맞고가 사네 어 브레이크 하나 더 쑤 하 잠깐만 채 버리겠네 가방 갖고 가야겠어 나도 가방 큰거 가져가야겠어 뭐야 이거? 이건 우리가 넣은거야? 여기다? 조금만 가봐 아 이거 이거 정리하다가 뒤졌구나 그것도 있고 내 가방 안에 ABS도 있고 지하에 ABS 하나만 더 있어 아 그래요? 그리고 그 그 그 캣하오에 아직 못먹은 템도 있고 캣하오에 못먹은 템이랑 캣하오에 나도 먹어야 될거 되게 많네 그 그 뚜껑기 아 잣띠 잣띠쓰요 아 잣띠쓰요 벚띠 너무 많아 벚띠 너무 많아 예정지원인데? 롤버 돌려야겠다 2층인가? 롤버 돌려야겠다 다행히 다행히 16분 남았다 롤버 돌려야겠다 하.. 바셀린 이렇게 나온거 보고 지금 힘작할 시간이 없어 브라드 그냥 힘작을 할 수 없어요 봤어? 어어어 무슨 한 부대가 족이네 한다스가 하하 이걸 살려둔다고? 테이크벌 오케이 리트라이 리트기에 좋구요 리트기애 좋구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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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콘셉트이죠? 그거. 이제는 콘셉트이죠? 그거. 아아! 하아... 하아! 아아! 아아! 개울받는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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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울받는다! 아이! 탄 때문에! 탄 관리한다고 애 받아서 쳤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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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